결국은 김소연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저는 그 고발권을 쭉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사기와 조작과 위선과 거짓이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내린 세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간 세상에 사기꾼도 있고 양아치도 있고 정상인도 있고 천재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강용석 외 3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강용석 선거비용으로 먹방 플렉스 비용만 1200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노래방에서 16만 원 등 확인된 사적 모임에만 수백만을 사용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김소연 변호사의 그냥 보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있던 사람과 수도권에 식사했다면서 가짜 영수증을 처리했다. 오늘 11월 8일 고발인 중 1인으로 강용석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기부행위와 정치자금 사적 이용행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 원을 모금하여 선거비용으로 7억 2800만 원,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으로 13억 500만 원 등 총 20억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강용석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가운데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에 약 1200만 원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용석은 후보자 식대비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가세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강용석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에 대구 스튜디오 촬영 당시 수십만 원씩 4차례에 걸쳐서 갈비집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지출했습니다. 강용석이 가세연 직원들에게 돈자랑 플렉스를 했던 것이 다름 아닌 후보자 식대비였던 것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사실은 가세연 직원들이 선관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강용석이 가세연 직원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자리에 대해서까지 가세연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써놓는 등 가짜 영수증 처리를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같이 했다고 신고했던 사람들 중 한 분은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있었는데 강용석이 해당 직원과 수도권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가짜 영수증 처리를 했던 것을 드러나 이 부분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직접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4월 10일은 이준석과 갈리나의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에 와서도 식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4월 17일은 가로서로 연구소에서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대전의 한 피부과에서 영상을 촬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전의 유명 두부 두루치기 집에서 가세연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며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을 수행하는 약간면의 이들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식대비로 이날 식대를 결제하는 등 선거와 무관한 지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강용석의 대변인적을 수행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특히 강용석은 4월 16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는 자신의 부부와 유명 가수 이모 씨 부부 등 총 8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의 하얏터 호텔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145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4월 16일에 하얏터 호텔에서 99만 9천 원을 결제한 뒤 4월 20일에는 다시 99만 9천 원의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71만 6천 원과 75만 2천 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146만 8천 원을 다시 결제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4월 8일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15만 8천 원을 후보자 식대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승부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노래 부르는 라이브 카페 술집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한득 쏠께란 식으로 승부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서 돈 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겁니다. 이러한 지출들과 관련하여 가세현 측은 강용석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해서 강용석의 가족회사인 중컴 그리고 강용석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등등 각종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으로 각종 식비를 결제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무관하였던 자리임을 증명하고 있어 사직인 유용이 될 것이며 혹여나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기부행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돈 자랑 플렉스하라고 줬던 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배모 씨의 선거기간 중 법과 유용 이재명의 아대 김해경과 관련된 법과 유용 등의 문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들을 비판해왔던 강용석이 자신의 선거 출마에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뒀던 사람들의 기대를 버리고 먹방에 가까운 선거비 사적 유용으로 후원자들을 기망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점은 핵의 담당자인 김 모 씨를 베트남으로 해외 도피시켰다는 의혹까지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용석은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강용석 캠프 본부장과 강용석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선거비용의 부당한 진출과 핵의 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발장애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후원자들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에 분개하고 있으며 맹백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내셨던 분들이 후원금 반환에 대한 무의를 시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고발과 함께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후원금을 받은 돈은 깨끗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사회로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을 정말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더욱 선관위에 책이 잡힐 수 있는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진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내용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소연 변호사